와이크 들어주세요 네, 제 옆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젠도님은 한 가우싱 중국 펑뉴원 다가자후바 우리 중국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 중국의 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바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에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 맥 중국의 이름은 맘亨利 안녕하세요 맘亨利 네, 감사합니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남자친구 네 정말 궁금해 너희들과 함께하는 동안 너희들과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언젠가? 언젠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영어로도?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한국어로도? 네, 그리고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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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 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에디 우리 보통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도 아, 네 그리고 몸의 언젠가 몸의 언젠가 몸의 언젠가 저는 몸의 언젠가 제일 좋은 표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신추를 Fire 이 노래 무엇을 표현할까요? Fire 이 노래 응 우리 한국어로는 질로 질로 응 그리고 음 음 그리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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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카리스마 응 악뚱 악뚱 아 좋아요 응 응 쎄다 제이징시 응 다자도 제이징시시 이 정룡 나사오다 응 성룡씨가 만드신 그룹이란걸 알고 계신데 다들 어 자 님은 엔종 응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만나본 성룡씨는 어떠신 분인지 응 응 제이징시 응 에디가 아 간단하게 말씀해 아빠 아빠 아버지 같은 아빠 아버지 같은 응 어 대표님 이시면서 어떨 때는 아버님 같고 어떨 때는 친구 같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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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으 으 으 와우 части 나완 씨는 제일 인상은? 오, 왕랑. 랑랑. 응, 진짜 잘 알아. 왕리홍도 잘 알아. 내가 직접 본 것만으로도 잘 알아. 와, 정말 잘 알아. 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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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자성 콘서트 때였는데, 네, 그때 랑랑이 씨를 봤는데, 그때, 어, 딱어의 대기실에 다같이 앉아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구요 저는 그때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예 그때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길래 아우 싸인 cd 드리고 싶어서 싸인 cd를 이렇게 드리려고 성함이 뭐냐고 그분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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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께 성함이 뭐냐고 아하하하하 그분께 성함이 뭐냐고 아하하하하 랑랑이라고 하셔서 아아 중국 분이 지금 프린스 형님 프린스 형님께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실까요? 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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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assa 랑랑 땡那就 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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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터랑 랑kan 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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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며세 선 해주지 랑 랑 랑 한 번 봐 파워라 사이라이트 사이라이트 자 그럼 우리 같이 노래를 입으로 불러주죠 자 노래만 나갈거예요 노래 불러주죠 하나 하나 뭐 할거예요? 디디 알아 어디? 나?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꽃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봄봄봄봄봄봄 와아 예! 네에에에에에에! 1만 명대! 오오, 좋은 duty! 음~~ 아, 진짜, 재밌다. 음, 음... 너나. 사실 생각dub 잘. 누가 제일 톰컴이 갈 asylum? 너나? 청년? 아, 에디? 에디? 아. 다른 학생들은 없나? 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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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없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진짜 잘생겼어 응! 구독자분들도 알아요 누구를 좋아해?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구독자분들을 말하자면 구독자분들도 말하자면 내가 참고를 만들고, 참고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싶으신다는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많은 중국 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노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노래 사랑하는 우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FIRE 잘생겼어 한국어로 말하는 우리의 노래 응, 감사합니다 응, 정말 여기가 한 질문 내가 질문에 대해, 음, 이거 마지막. nitrogen Release 근데 Libr Kat Template 안ита 제가 다음은 제 이슬입니다 다른 멤버들은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잠시一下 아 도널드 덕 도널드 덕 미키 만화상 도널드 덕 도널드 덕 와 정말 좋아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친 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덕 도널드 덕 도널드 덕 에디는 없어요? 요즘 연습하는 게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라이츠 이탈리아 이탈리아 크리스티나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티나에요 이탈리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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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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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Bruce Robot 최근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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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시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두더위 SPS 플러스 공통 다 싸우다